네, 피프리사이드 오늘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매일 사용하는 게 바로 방송 그리고 통신, 인터넷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에 관한 정책 그리고 규제 업무를 하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구입니다. 또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현대사회를 흔히 디지털사회, 또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방송통신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나요? 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촛불정부입니다. 오래된 적폐들을 해소하고 또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어떤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때문에 방송통신행정도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행정구현이라는 그러한 목표하에 첫 번째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립, 그리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라는 그러한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갑질근절이라고 그러죠. 방송과 통신에 다양한 어떤 그런 불공정한 거래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통신,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저희들이 집중했던 업무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사이버폭력 문제, 디지털 성보 문제 문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데 지난 1년 동안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변화로 많은 사람의 생활이 바뀌었는데요. 다메칠 시대, 1인 미디어까지 등장을 했고요. 방송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해야 할 텐데요.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보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모바일 방송,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OTT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에서 필수 매체가 뭐냐는 질문을 던져보면 방송보다는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그러한 이용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매체 이용 시간을 보더라도 방송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하는 그러한 어떤 비중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방송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시장과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니즈가 있습니다. 이러한 니즈에 충실히 충족시키는 쪽으로 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행사에서 미디어 산업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기조 연설을 하셨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미디어 시장이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는 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와 같은 이러한 미디어 시장이 향후 3, 4년이 전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골든타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미디어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선 그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어떤 경쟁력 회복을 전제로 글로벌 시장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가서 한류의 영토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미디어 정책의 지향점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콘텐츠 허브를 넘어서 글로벌 콘텐츠 허브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 정책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위원님께서 캐나다, 벤쿠버,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해서 글로벌 방송통신 산업 현장에서의 혁신성 직접 체험하고 오셨는데요. 국내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세계의 IT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벤쿠버는 최근 제2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북부의 헐리우드라는 그러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미디어와 IT 산업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현재 본사를 두고 있는 아마존, 구글, 그리고 IBM 같은 글로벌 콘텐츠 인터넷 기업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을 하는 그러한 현장을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국가든 기업이든 지금은 혁신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미디어 기업, 인터넷 기업, 콘텐츠 기업들이 보다 혁신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그러한 쪽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전 국민의 90%가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생활에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장점만큼 부작용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위원님이 보시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국민의 90%가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범죄들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서 국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써가지고 중독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어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민들께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과 기기들을 편리하고 안전하고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버 폭력, 악성 댓글 이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바로 이 표현의 자유인데요. 이 방통위에서는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사이버 폭력, 악성 댓글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 악성 댓글 같은 일탈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바로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잘 아시다시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입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 폭력이나 악성 댓글은 이러한 어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그래서 민주주의적이다, 이러한 어떤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찰과 협조해서 악성 댓글,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그 글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는 아주 장기간 그리고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리고 활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잘 돼야 되지만 또 현대 산업 발전을 보면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이러한 어떤 국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데이터, AI, 그리고 IoT 같은 이러한 분야의 어떤 데이터 기반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그러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 이러한 것들을 최근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가 요즘 본격적으로 물꼬를 트고 굉장히 기조가 좋은데요. 남북 방송 교류도 앞으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남북이 오랜 대치 국면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남북 간의 이질화된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느냐. 이게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이나 통신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제가 됐습니다. 또한 사회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의 어떤 교류, 이걸 통해서 그동안 이질화된 사회, 그리고 이질화된 정서를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방송과 통신 분야의 교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립니다. 아마 여기에서 구체적인 남북 교류 협력, 그러한 방안들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잘못된 제도나 관행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행정 구현, 이것을 목표로 해서 첫째는 방송이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과 통신 시장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소위 갑질 문화를 근절해서 방송과 통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넷의 역기능,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나 악성 댓글,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고 또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